네 스님, 종종 올라오는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조하고 또 수행을 풀어나가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 비근한 예를 들면 좀 큰 거친 욕망들은 이제 수행터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가라앉았는데요. 이제 가끔씩 저녁때 노을을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멍하게 감상하고 있다거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새라든지 날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꿈도 그런 꿈을 생산 꿈을 많이 꿨었는데 오랜만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멍하게 본다거나 또 새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좋은 기분, 느낌이 올라오면서 다음 생에는 새로 태어나도 괜찮겠구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다가 또 몇 분이 훌쩍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.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그 일상의 어떤 괴로움, 그러니까 세속의 의미로 괴롭고 힘들 때는 문학이라든지 음악에 기대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상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푸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큰 것들은 놓아진 것 같지만 이제 가끔씩 예를 들면 시를, 식구들을, 또 글을 쓴다든가 일기를, 반조일기만은 좀 다른 형태의 창작들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적인 욕구들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반주를 하고 또 수행할 때 어떻게 그 방향을,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제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세속에서는 그거를 되게 다양한 형태로 풀고 있는데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은 책을 본다거나 또는 좋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나 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푸는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되게 고상한 쪽이죠. 이제 나름대로 세속에서 살면서 좀 고급 문화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 면에서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좀 너무 감각적인 예를 들어서 뭐 술에 너무 지나치게 빠진다거나 또 비도덕적인 그런 이제 욕망을 즐긴다거나 뭐 마약에 빠진다거나 도박에 빠진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더 이제 아주 좀 저열한 그런 걸 저열한 어떤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괴로우면은 괴로운 그 불교적으로 말하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이 느낌은 어떤 식으로든지 행복한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.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하고 문화적으로 시를 쓴다거나 또 시를 읽는다거나 아주 양서를 읽는다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긍전한 그런 이제 욕망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괴로움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한 번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유뇌에 우리가 끊임없이 유뇌를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고 이 욕망이 이제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즐기지만 이 욕망은 또 새로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돌고 도는 거다. 괴로움에서 벗어날려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감각적 욕망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얻지 못하면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반복된다 이거죠. 그래서 이걸로서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달콤함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. 해로움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되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데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욕망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신 거고 가래를 버려야 되니까 이 가래를 버림으로써 그런데 이게 이제 희한한 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이 욕망을 내려놓기만 해도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누누이 말을 했죠.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을 놓음으로써는 이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마음도 되게 안정되고 또 어떤 마음이 고요한 걸 유지하는 상태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면 지혜가 생길 수 있고 산매도 생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수행자의 수행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세속 사람들처럼 괴로움을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써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은 끊임없이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놓아버림으로써 오는 그 벗어남의 행복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산매를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괴로움을 좀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다. 자꾸 이제 그런 비록 그것이 좀 고상한 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쪽에 이제 자꾸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욕망이라는 마음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런 쪽에 이제 가급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데에 대한 미련을 놓고 이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욕망의 한 형태라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 네.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식의 특히 문화적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적인 활동, 취미들을 하면 그것이 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쉬었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제 다시 그럼 본업으로 다시 간다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돌렸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이제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반조를 해봤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종류만 바뀐 것이다 그 욕망의 욕구, 뭘 하고자 하는 뭘 하고자 하는 욕구로 힘들어졌는데 그걸 다른 또 하고자 하는 욕구로 바꾼 것일 뿐이라는 그런 식으로 반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친 대상에서 이제 좀 고상한 대상으로 바뀐 것 뿐이지 실제 그 욕망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. 욕망이라는 건 대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대상을 통해서 욕망이, 대상이 조건이 되긴 하지만 대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게 욕망이거든. 그래서 이게 대상이 바뀌더라도 내 마음의 습관이 뭔가 대상, 내가 뭔가를 자꾸 집착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속에서는 이제 좀 거친 대상에서 고상한 대상으로 갔다가 이게 또 수행으로 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수행에서 오는 순경계에다 또 마음이 욕망이 달라붙거든요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욕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대상만 계속 좀 더 고상한 대상으로 바뀌는 건데 이걸 명확히 봐야 돼요.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록 그것이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. 그 집착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세속적으로 보면 그런 좀 음악이나 미술, 이런 문화적인 향류를 통해서 자기 괴로움을 해소하는 건 세속적으로 보면 되게 고상한 침입니다. 그래도 좀 거친 거예요. 마음도 덜덜 뜨고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수행자들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본질은 애착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욕망을 누리면서 오는 그 행복을 쫓아가는 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욕망을 내려놓는, 물어서 오는 그 행복 거기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매거든요. 욕망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되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정말 이 세상에는 내가 애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명확히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가 생겨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의 본질 자체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욕망이라는 그 본질은 바뀐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고 그걸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